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시 동구 성북 고개입니다 예 성북고개고 성북시장 입구입니다 오른편에 성북 들어가면 성북시장이 있고요 웹툰 시장이 반판이다 웹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웹툰 시장이고요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즘 아까 저 밑에도 오른편 저 밑에서 붙었던 거 있었고요 989에 0005 있었습니다 예 저거는 개인이 낸건 아닙니다 부동산 밑에 하단에 조그만하게 부동산 표시를 해 놓습니다 광고지 하단에 안하는 것도 있는데 뭐 벌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좀 올라가 봅니다 좀 전에 너무 빨리 내려와서 옆으로 2장 갑니다 2장 중간에 칸막이 있어서 서린이 엘마르 저 계속 좀 어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급한 금매물 같습니다 서린이 엘마르 일단 전화번호는 05 1에 710에 3243 이렇고요 3256 1량은 다 같은 사무실을 갖고 항원들 연락하셔서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방문해 보시면 또 다른 물건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땀 넘어갑니다 시간이 이상으로서 성북곡의 부동산 게시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